네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관건선거를 즉각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지역 민생토론회가 또다시 사전선거운동 관건선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선심성 총선용 민생토론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더니 급기야 총선이 다가오자 이제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 총선 기간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막판 총력선거운동이라도 하는 듯이 용인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된 데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용인만 유독 두 번째 방문입니다 용인에 출마한 대통령실 인사피서관 출신인 이원모 후보를 비롯한 용인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나올 법합니다 심지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이라는 것이 용인 지역 국민의힘 후보 공약을 그대로 읊어줌으로써 대놓고 사전선거운동 관건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민주당은 부천을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혹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갭투자와 허위 재산 신고로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천을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과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사람을 민주당이 공천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김기표 후보는 변호사 시절 포스코 비리로 징역형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과 네이처리퍼블릭 전 정은호 대표의 법조 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혹의 특권층 권력형 비리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이 어떻게 공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부천 시민들과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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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